천지만물삼겨날지 천지만물삼겨날지 각색초목이 먼저나 유소식 실목식 구멍이 술로여있고 헌원신원 잡축어 이제 불통거였으니 그나무 편타오며 석삼들 고동목은 고연금 복판이 되여 대순슬상 비켜안고 당풍실을 지어내요 소영둥동 돌려누니 공황도 춤을 추고 문항계 문항계 감당목은 비파성을 띠어있고 지방계 오후목바 시상촌 오류목은 추락이 그지옵네 호루모다 동양목은 공성과체가 잘난거여 방목은 방목은 솟아입고 쌍후영길 감당목은 백골 신체를 한장으로 신발 실당 아홀 조구 체육을 목은 신부가 사회여 사시결 비보이니 하만 서류를 넘어 동양혼장 독주걸제 그도 좋다 어른이와 이낼신 거이허요 한 번 더 하시고 참 우리 것이 거드리님 내가 여기 잘못 적어놓은 것 중에 진황제 오후목에서 거기 세 번째 방에 들어가야되요 진황제 오후목바 이렇게 네? 네 번째 네 번째 진황제 네 번째 네 번째 진황제 오후목 진황제 진황제 오후목과 사회 칠 오 목과 진황제 오후목과 목에서 구가 따라오지 않돼요 목에서 구 질상초 오 육 목 취대의 힘이 그지없네 도루고가 공양목은 인성과태가 잘난 거여 방공을 솟아입고 사무형대관 방공은 백골 신체를 앉아보고 신발 질당하고 사시절이 세 번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번째라고 적어놓은 거 사시절 비물이니 단단 서류를 놓고 그냥 원장 꼭 죽을게 그거 좋다 혹은 희망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배울 거예요 한 번 더 합창하신 다음에 저기 뭐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천지 만물 삼겨날제 시작 천지 만물 삼겨날제 각색총목이 먼저나 유소신 침묵신 구모위소를 허여입고 혼원신은 혼원신은 탁탁주어 이 대불통의 여수님 그나무의 여수님 그나무 편타오며 석사는 고동목은 고동목은 고년금 폭파이래요 대순술사 비켜드로 비켜안고 비켜안고 담품 풍신을 지어 내요 소정도 수정도 불려놓은지 봉황도 춤을 추고 문강대 감당목은 비파성을 비어있고 지방대 도목과 시상촌 오류목은 추덩이 그지없네 노루고라 동양목은 농성화체가 잘라내요 판무소자입고 좌우영재 광판목은 백골신체를 앉아보고 신발실당마을더고 최율목은 신출바래요 사시절 사시절 비보이니 방방설이 흘러오고 양혼장 복추벌제 그도조 따오더니 왕 아까 백골신체를 앉아보고 거기 참 멋지게 하시네 사오양계가 밤목은 백골신체를 앉아보고 신발실당 옳죠 이쁜스러워 교장님이 아주예쁘게 하시네 안장은 자네 안장이들처럼 필요한거 아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엘 배워봅니다 이내일신 오이호요 이내일신 오이호요 삼중 삼중 하품 벗어나서 삼중 하품 벗어나서 하사한 창량이 몇에 넘고 하사한 창량이 몇에 넘고 이내일신 어이허요 이내일신 어이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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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소리다운 목이에요 그런데가 이내일신 어이허요 이내일신 어이허요 상중하품 벗어나서 상중하품 벗어나서 하사한 창량이 몇에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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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한 창량이라 을 딱 탈락시켜서 궁궐 도량은 못될 망정 궁궐 도량은 못될 망정 차라리 내 탓도를 치고 차라리 내 탓도를 치고 대왕판이라 봐 했더니 대왕판이라 봐 했더니 이내 일신 어이허요 이내 일신 어이허요 어이허요 상중하품 벗어나서 상중하품 벗어나서 가사함 참 녀의 이 몇 해 원고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빨리 떼고 고 고 그렇죠 빡 떼어줘야 돼 꼬리 달지 말고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궁궐 도량은 못 될 망정 궁궐 도량은 못 될 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대왕판이나 바랬더니 대왕판이나 바랬더니 이네일신 오이호요 이네일신 오이호요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가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궁궐 도량은 못 될 망정 진단 궁궐 도량은 못 될 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차라리 내 다 떨치고 대왕판이나 바랬더니 대왕판이나 바랬더니 대왕판이나 바랬더니 이네일신 오이호요 이네일신 오이호요 이네일신 오이호요 화사한 장량이 몇 해 온 거 궁궐 도량은 못 될 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차라리 내 다 떨치고 궁궐 도량은 못 될 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대왕판이나 바랬더니 무지한 몹쓸놈들이 무지한 몹쓸놈들이 무지한 몹쓸놈들이 사후연계 왕판 명군 백골 신체를 한 장 오고 백골신체를 한 장 오고 사후연계 왕판 명군 사후룡길 한강 먹는 뱃골 신체를 한 장하고 신발 신당을 켜고 체육을 보면 신신하되어 사시들 빛보이니 반반 서위를 오고 양원장 복죽을 짓도 좋다고 그 이와 위대일신 어이여여 상중하품 벗어나서 사는 장랑지 곁에 등고 궁궐 도량은 못될 망정 차라리 대가 떨치고 해방판이나 바랫더니 무리한 몹쓸 놈들이 이런데면 궁궐 도량은 못될 망정 이런데면 거만하니야돼 왜냐면 나무중에서도 최고조나무가 궁궐 동양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 치면 최고 우수한 사람 최고 잘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우수 되면서 궁궐 도량은 못될 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대왕판이나 바랫더니 무지한 몹쓸 놈들이 한이 있는거야 나무로서 한이 정말 한이 있는거에요 어떤 나무든 나무는 모름지기 나무는 이렇게 궁궐 도량이 되고 싶은거에요 근데 자기가 궁궐 도량이 못되고 장승 그 분칠하고 그 하고 그런 길거리에서 그런 장승이 되어서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입장에서 장승은 자기 처지를 좋아하지 않아 비관적이야 상당히 염세적이야 그래서 이런 내가 굉장히 비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이 막 맺혔어 내가 그 내가 지금 장승 노릇하고 이러고 있는건 나는 사람은 꿀맛인데 조조 당신 왜그래 나한테 지금 왜 내가 뭔 죄를 져서 나한테 지금 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러는거에요 왜 그려 도대체 이게 있어 막 쿵쿵 터지면서 나 사실 나 궁궐 도량이 되고 싶었어 나 이렇게 장승으로 살아보자면 안 왔다고 이분도 왜 나한테 시방 시비쓰다 걸어 지금 나한테 왜 그래 그니까 여기서 막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얼마나 정말 장승이 하니 첩첩이 쌓였단 말이야 그럼 한번 해서 여기까지 쭉 스트레이트를 부른 다음에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천지만물삼겨날지 시방 천지만물삼겨날지 각색초목이 먼저나 유소시 직목실 국목인도 구멍이돌로 허일어 있고 헌원신 원 착주거 이제 불통허였으니 크나무 편다으며 적사등 억 넣어 어 보속식 고현금 폭탄이 되어 폐수분슬쌈 비평안평안풍실을 치어내었 소령둥둥 울려놓니 홍광도 춤을 추고 문항대 감당문 비파성을 비어있고 칠광대 도우목과 시상촌 오른문 춤이 끊지없네 오르곤아 동양문 용서과체가 잘라내요 황금은 솟아입고 사후영비와 판독은 백골신세를 안장하고 신발실당허을 추고 세울동본은 신발에여 사시들 기고인 반반 선임을 허고 그냥 원장 복주벌질 굳어졌다 오거니와 이대일신 어이여 상중하 꿈 벗어나서 화사한 장량함이 몇해 엉고 궁궐 노량은 못될 망경 자랑이 돼 다 떨치고 대왕판이나 가랬더니 무지간 목술룡들이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